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견주한 경제지표가 확인되며 상승 출발했지만 단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고채 인연물 금리는 전일비 3BP가량 추가 상승하며 1.19%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장기물 금리인 10연물은 6BP 하락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1% 가까이 상승하며 97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WTI 유가는 사흘 만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86.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54%, 다운은 0.02%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중 1.6%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며 1.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시의 경우 4.78%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아마존의 0.6% 상승했지만 애플은 0.3%, 알파벳은 0.2% 내렸습니다. 전일 견주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공급망 우려가 더 부각되며 이날 11.6%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보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가 3.6%, AMD가 7.3% 하락했고 ASML과 렘 리서치도 각각 2.9%, 6.9% 내렸습니다.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화학업체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쉐브론이 2.0%, 엑슨 모빌이 1.3% 상승했고 다우 케미컬은 5.2% 올랐습니다. 예상을 하여한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는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당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기준 6.9% 증가하며 예상치 5.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2.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개인 소비와 재고 투자 증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GDP 하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로 산출한 근원 물가 지수는 4.9% 오르면서 여전히 물가 압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1.2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소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 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 불안이 심화되면서 펀더멘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여건의 개선세가 유효함을 감안하면 섣부른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